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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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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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힘든 건, 게임은 너무 재밌고 밥도 맛있고 왜 3일 동안 알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왜 알아놓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공기도 좋고, 그냥 리프레쉬가 딱 될 것 같은데? 잘 모르겠네 큰일 났네 할 말이 없었네 진짜 할 말이 없어질 거야 왜냐면 왔다 갔으니까 진짜 우리 진짜 힘든데 억울하다 아침 일찍 막 뛰고 그랬는데 눈 뜨자고 막 뛰고 그랬어요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떨어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짜증나요 네 아니 그거 뭐야, 배 한 번 타려야 되는데? 아 배 아우야 사실 이런 날 원래 조업 쳐야 돼 좋아 그래서 형수님 혼자 조업 보내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배가 타러 깨먹고 경훈이 형이랑 하는 갈치 잡이 데이트 배 타서 이제 막 또 하고 막 아 혹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아 나 언젠데 다시 보내고 진짜요? 네, 보내고 오빠가 못 오는 날 제가 또 우와 괜찮다 내가 나 뛰겠다 아 됐다 아 됐다 이동할 장소가 봄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아 으 으 아 으 흰